크로스로 빠지면 이리로 들어와야지 이리로 들어가기가 편하겠죠 멀리 갈 때는 약간 오픈 스탠스를 하고 크로스업으로 와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됐어요 다음 크로스업 그렇죠 조심조심 다시 포핸드 한 번 하쳐볼까요? 포핸드 한 번 하쳐볼까요? 얼마나 하셨어요 테니스? 제가 이제 2년 남겨요 2년이요? 일단 한 번 하쳐볼까요? 스윙 하고 제자리 가는 것까지 해서 해볼게요 네 스텝은 배운 적 없으시죠? 네 일단은 멀리 오는 거랑 가까이 오는 스텝 있잖아요 어차피 세미 오픈이랑 오픈으로 놓거든요 그리고 갈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발만 움직이시면 돼요 세미 오픈 놓을 때는 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세미 오픈이 네 그러면 준비하시고 네 왼발 가고 그렇죠 그냥 편하게 가셔도 돼요 옆으로 이쪽으로 가지 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발 살짝 전진 해준 다음에 왼발 이쪽으로 빼주시면 세미 오픈 만들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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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갈 때 가운데 갈 때 어떻게 가세요? 대부분 다 사이드 스텝으로 가잖아요 네 기본적인 스텝은 치고 나서 크로스 오버라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크로스 오버로 들어가요 이렇게 크로스 오버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여기도 쳐보고 멀리도 쳐봤는데 멀리 가면은 클로스 닫아놓고 사이드로 오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멀리 갈 때는 약간 오픈 스테스를 하고 크로스 오버로 와주시면 돼요 크로스 오버로 와주시면 돼요 크로스 오버로 와주시면 돼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3스텝 하면은 하나 둘 셋 하고 다리가 원래 나오는 경우 있고 안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안 나오는 경우에서는 왼발을 뒤로 빼서 크로스 오버로 가시면 되고요 네 나오는 경우는 나와서 크로스 오버로 와주시면 돼요 아 크로스 오버로 더 빨라서 그렇게 더 빨라요 그리고 가운데 기준으로는 제가 만약에 이쪽으로 오면은 그냥 뒤로 와주시면 되고 가까운 데면 그냥 와서 사이드로 오면 되고 아 조금이라도 빠지게 되면 크로스 오버가 훨씬 빠르게 돼요 아 네 기본 베이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돼요 네 이렇게 지금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그냥 가볍게 그냥 하나 둘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네 해보세요 자 왼발 좀 천천히 해보세요 왼발 이동 왼발 옆으로만 이동 그렇죠 스탑 그 다음에 오른발 살짝 전진 하고 그 다음 왼발 저쪽으로 빼주고 다음에 그 다음에 스윙 그렇죠 다음 자 그 다음 지금 이쪽 열로 떨어졌잖아요 그럼 저기 갈 때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자 가운데가 베이스니까 왼발을 뒤로 빼주신 다음에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사이드로 그렇죠 여기 가운데니까 조금 빠지면 자 이쪽으로 조금 빠지면 스윙하고 다음 왼발을 뒤로 왼발을 뒤로 그렇죠 그 다음에 왼발은 항상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네 다시 출발 하나 둘 셋 스윙 다음 그렇죠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다시 둘 다시 준비해 뒤로 가니까 이제 뒤로 출발 하나 둘 스윙 다시 하나 둘 셋 스윙 자 다시 오른발이 지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른발이 나오게 되면 네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돼요 해보세요 한번 다시 출발 오른발이 나오면 나오면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가는데 나오면 이렇게만 이렇게 가잖아요 중심이 일로 돼야지 내가 일로 갈 수가 있어요 그치 그치 이렇게 하면 크로스버버 가기가 편하겠죠 중심이동이 잘 돼야 돼요 중심이동 하나 둘 셋 중심이동 그렇죠 다시 자 지금 공을 어디로 치실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거 지금 어디로 치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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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로 아 연습하는 거니까 크로스 아니면 다운더라인이에요 아 크로스로 만약에 친다 생각하시면 스탑 자 크로스로 쳤잖아요 방금 크로스로 쳤단 말이에요 다시 하고 나서 스탑 자 스탑 자 크로스로 쳤는데 지금 일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크로스로 치면 어디로 빠져야 될까요 원래 일로 빠져야 될까요 그렇죠 자 지금 보세요 자 크로스로 쳤는데 자 크로스로 쳤는데 일로 빠졌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얘는 잡아놓는 공이잖아요 네 크로스로 빠지면 일로 들어와야지 일로 들어가기가 편하겠죠 크로스로 빠지면 세 세 세 세 세 그쵸 그쵸 일로 빠지죠 이게 대부분 다리가 크로스로 돼서 크로스로 돼서 그래요 이렇게 되면 일로 빠지게 되잖아요 세미 오픈으로 되면 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발을 잡고 이렇게 누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일로 빠져요 그렇죠 그쵸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준비 출발 왼발 둘 셋 됐어요 그쵸 그럼 일로 빠졌죠 왼발 둘 셋 됐어요 그쵸 그럼 일로 빠져요 네 일로 빠진 상태에서 이제 몸을 이쪽으로 그렇죠 왼발을 살짝 이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이렇게 왼발을 아니요 요렇게 자 됐으면 네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오버 사이드로 가는 거예요 그쵸 다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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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해서 자 전진 다음 네 스윙 그 다음에 일어나면서 그렇죠 얘는 자연스럽게 돼야 돼 이렇게 일어나니까 몸을 트니까 대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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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갈게요 그쵸 전진하고 나오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기본 출발 하나 둘 셋 스윙 전진 또 이쪽으로 빠지죠 아 더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출발해 보세요 출발 하나 둘 셋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가죠 그 다음에 여기 그렇죠 이렇게 다시 하나 둘 셋 됐어요 다음 크로스오버 그렇죠 조심조심 다시 하나 둘 셋 그렇죠 다음 크로스오버 오케이 다시 하나 둘 스윙 크로스오버 사이드 하나 둘 셋 스윙 다음에 크로스오버 됐어요 다음에 자 오픈 스탠스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고겠네요 뭐 일까요 아